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성경공부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화요일 저녁에는 저희가 시편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1편부터 한 주에 한 편씩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난주까지 60편을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꽤 많이 공부를 했네. 60편이면 60주니까요.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함께 나누고 은혜를 얻도록 축복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시편의 말씀은 이제 60편을 지나서 61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시편 61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함께 하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각은 모자르지만 또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해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실제적인 축복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가 마칠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61편의 말씀을 좀 읽겠는데요. 오늘 시편 61편의 말씀은 조금 특별한 말씀이네요. 초대교회 당시에 매일 아침, 아침 기도의 시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그러한 시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한번 일단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편 6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지즘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저희의 부르지즘을 들으시겠죠. 내 기도에 유의하시겠죠. 유의한다 하는 말은 귀를 잘 기울여서 듣는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 시편 말씀은 역시 다위세신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부르지즘을 들어주십시오. 여기 부르지즘이란 말은 내가 슬플 때 또는 내가 기쁠 때 둘 다 사용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 정말 나의 마음을 다 해서 좀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내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부르지즘 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제가 정말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부르지지며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지지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올릴 때 저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감정의 상태가 어떻든지 하나님 제 얘기 좀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마치 아이가 엄마나 아빠에게 와서 엄마 내 말 잘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아이의 말을 잘 듣죠.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엄마 내 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참 귀엽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드리는 기도를 좀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모습이 좀 귀여워 보이지 않으실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부르지즘 저의 기도를 좀 잘 들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저희가 알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 저의 기도 잘 들어주십시오라고 정말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2절은 그러면서 2절부터 차츰차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2절의 말씀을 좀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지지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사실은 왜 아까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했는지 좀 이해가 나아요. 사실은 여기 지금 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지지오리다. 한번 좀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지지오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는 제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그런 의미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뭐 거리적으로 성전에서 멀리 있다고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죠.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자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땅 끝에서부터, 즉 사실 땅 끝이란 건 정말 땅 끝이라기보다는 성전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그리고 또 거기다가 성전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 불을 짓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제 마음이 약해져 있지만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 높은 바위에 인도한다 그 말은 짐승이나 적군이 쫓아올 수 없는 높은 바위 위라 그런 의미로 피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 성전, 이 지상의 성전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늘 성소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보시고 성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어쩌면 다윗이 물리적으로 성전과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아마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아니라도 정신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호소드리기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정신적으로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일지라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좀 지금 마음 쪽으로 하나님하고 조금 떨어져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 부르짖게 싸우니 저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떳떳할 때나 자신이 떳떳하지 못할 때나 자신이 성전에 가까이 있을 때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나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으시든지 혹시 마음 쪽으로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하나님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실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겁내지 마시고 그저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이렇게 결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다시 한 번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결국 지금 다윗은 지금 글쎄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마음도 조금 약해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결국 여전히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주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십니다. 망대는 망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망을 보시고 혹시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나 위험한 상황이 닥쳐오지 않나를 미리 보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다윗은 결국 내가 피할 곳 나의 피난처는 우리 주님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피하시나요? 무엇에 피하시나요? 누구에게 피하시나요? 제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피할 때가 있는데 피했다가 결국은 조금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디론가 피했지만 결국 그곳이 안전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무엇인가 예를 들어 돈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무엇인가 피하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진정한 안전은 우리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형편에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안전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품에 있어야 한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결심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데 결심이 무엇일까요? 그 결심은 바로 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이제 다윗은 결심한 것입니다. 나 이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주의 장막에 머물며 장막이 뭔가요? 사실 지금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이란 dwelling place죠. dwell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거주하시는 곳. 그러니까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는 것은 주님 곁에, 주님이 계시는 곳에 영원히 있겠다. 그런 말씀이죠.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다른 데로 안 피하고요. 이제 내가 피해야 한다면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우리의 정말 목숨을 끝까지 책임질, 피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정말 나의 목숨을 책임져 주실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또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로 피할까요? 뭐 살아보시니까 다 아시죠?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있는 분, 피할 수 있는 곳,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분이요. 우리의 피할 곳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을 좀 읽을까요? 예, 5절입니다. 5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윗이 이제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만 피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근거가 있고요. 자신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 품에 피하십시오. 하나님 곁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만 피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저도 저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어느 때든지, 어느 때라도 변함없이 주님 품 안에 피할 수 있게 하셨고요. 정말 그것이 주님께 피하는 것이 정말 유일한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5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서원을 했는데 여기 서원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포함된 서원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제 다위시했던 서원이 실제로 기록되는 것은 시편 132편인데요. 제가 잠깐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슬라이드는 없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혹은 서원하며 야고부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이 다음부터가 이제 서원의 내용입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에 쳐서 곧 야고부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다위시 하나님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 오르지 않고요. 정말 제가 잠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조금은 과장법일 수도 있지만은요. 언제까지?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아니 왜요? 그때 성전이 없었나요? 사실 성전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막은 있었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법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괴가 없는 하나님의 장막은 사실 성소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성소는 사실 어쩌면 정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위시 말하기를 법괴를 도로 찾아와서 정말 이곳이 전능자의 성막이 되기까지는 하나님 저는 침상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시편 132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것으로 들어가소서 나중에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법괴를 되찾아 오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께 소원하였고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 제가 정말 침상에도 오르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는 이 법괴가 성전에 다시 돌아와서 정말 이곳이 전능자의 성막이 되기까지는 저는 침상에도 오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는 결국 법괴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셔서 결국은 전능자께서 계시는 성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그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죠.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정말 주셨죠. 법괴를 다시 주셨습니다. 자 이제 6절인데요. 6절과 7절은 사실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이 성경절이 몇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참고로 여기서 이 나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어떤 한 사람의 나이만은 아니고요. 영어로는 years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은 한 왕권이 계속되는 횟수라고 할 수도 있고요. years 한다면 뒤에 여러 대에 미치게 할 때 generations, generations 두니까 어떤 꼭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에 미치는 왕권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왕이라고 하는 분 뒤에 7절에 보시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시게 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보호하는 대상이 이 왕권일 수도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두 가지로 이해를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다윗 왕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다윗 왕으로 이해하기에는 나이가 계속 미쳐가지고 몇 세대에 걸쳐서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왕에게 장수, 장수라는 것도 한 사람의 장수가 아니라 years, 여러 해 동안, 여러 세월, 아주 긴 세월 동안 여러 대, generations, generations, 여러 대에 걸쳐서 계속 지속되게 해달라 하는 것을 보아서는 왕권,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한다고 했으니까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주님께서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영원토록 대대에 미치도록 이렇게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자신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뭐 둘 다 어쩌면 두 가지가 이중적으로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 안에 정말 대대에 미치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고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계시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일 수도 있는데 혹은 그 이스라엘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왕권을 대표하시는 영적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표현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은 나의 부르지즘에 귀를 기울어 주십소라고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러면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내가 얻을 여우아를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도 주시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쭉 한 다음에 결국 내 부르지즘에 귀를 기울어 주셔서 하는 그 내용은 결국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권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도와달라는 말씀 혹은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승천하시어 정말 대영원토록 하늘에 계시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두 의미다 참 이 다윗이 하는 기도가 스케일에 남다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 혹은 그런 자기 중심적 기도를 들었다기 보다는 이스라엘의 왕권 혹은 메시아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의 부르지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한 다음에 하나님 그러니까 나 부자되게 해주시죠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계획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르시고 내 부르지즘을 들어주셔서 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 이스라엘의 왕권 또 메시아에 관해 기도를 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저희도 어떻게 기도,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이제 이 10편 61편의 마지막 8절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그렇죠. 사실은 왕권이 지속되고 혹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주하시게 될 때에 사실 다윗은 정말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게 되겠죠. 영생을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푼 다윗의 그 마음이 여기에 서려있다.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권 또 메시아의 모든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매우 고무적이고요. 저희가 본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또 오늘 화요일 저녁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텐데요. 저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다윗은 법괴가 돌아오는 것이 소원이어서 하나님께 그것을 서원으로 정말 맹세럭 기도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토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이번 주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윗의 모범을 쫓아서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얻는 그러한 귀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이제 오늘 10편 61편의 말씀 나눔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주님의 말씀 10편 61편을 통해서 저희가 다윗의 심정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정말 주님께 우리의 음성이 들리게 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짐으로 서원함을 통하여 또 그 응답을 받는 경험을 통한 기쁨과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역사하셔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식구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우리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편안한 밤 저희가 갖고 또 내일 또 새로운 날을 맞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저희의 생에 초점이 하늘에 있게 하시고 저희의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재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러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며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님께 정말 아주 깊숙이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의 매일의 생활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시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 저희가 들은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우리의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삶의 띰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